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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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강의 시간에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내 자신도 잘 관찰해 보면 사실에 나가 있고 진실에 나가 있다. 친구가 왔을 때 이 친구는 담배가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다. 담배만큼 맛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담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됐다. 그런데 이제 상구라는 친구가 정말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담배가 나보다.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그 친구는 담배에 대한 진실을 배우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그 사실의 나와 그 다음에 역시 담배는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는 진실의 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이중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가 있다는 것 두 나가 있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남의 차 백미라를 깨놓고 도망을 가고 싶은 나 그 반대로 쪽지를 남기고 가야 되는 나 그 두 나가 항상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실 밖에 모르고 사실만 알고 있고 진실을 뭐예요? 모르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폭 이런 사람들은 남을 해치고 이런 것만 알지 남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갈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도 이 사실의 나와 진실의 나가 있다. 그 사실의 나, 담배 없으면 못 산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친구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담배를 자꾸 피우다가는 어느 날인가 뭐예요? 암에 걸릴 수도, 대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죽이는 나, 즉 담배 없으면 못 사는 그 사실의 나는 내가 나를 죽이는 나죠. 그렇죠? 내가 나를 죽이는 나는 그거는 사실의 나는 될 수 있어도 진실의 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나는. 그러면 진실의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납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납. 증오나 분노보다도 사랑을 선택하는 납. 용서를 선택하는 납. 항상 생명을 선택하는 납가 진실의 납입니다. 그래서 석가 선생님도 그런 나를 진하라고 불렀습니다. 진하. 진실된 나죠. 진실을 추구하는 나, 생명을 추구하는 나. 그러나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맛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나는 진실의 진하는 아니고 무슨 나야? 그런 나를 자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나. 이건 뭐요? 거짓나. 이게 참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것이 참나인 줄로 속아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거짓나만 내 속에 있을 때는 참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름다운 요새 밑에 폭포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봐도 과외에서 물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의 인생은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늙어서 병도로 죽고 나면 흙이 되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 사실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의 삶은 뭐예요? 그 사실의 삶은 무엇을 완전히 배제하고 망각한 삶이에요? 진, 선미, 사랑 이런 것은 축에도 깨워주지도 뭐예요. 않고 거기에는 뭐만 있는 삶이에요? 돈과 권력과 명회만 추구하다가 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결국 남는 게 아무 없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돈은 안 남겼지만 뭐는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 손자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을 남기고 갔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지금 흙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이 손자의 유전자는 뭐예요? 켜지고 있다. 그것이 진짜 남겨야 될 유산이죠. 돈을 유산으로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정말 안 남겨뒀으면 더 뭐예요? 훨씬 좋았을 것. 그러니까 인생을 사실적으로 돈 이런 면으로만 보고 진실한, 인생의 진실한 면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거짓나가 참나로 변하는 어저께 우리가 성경에서 뭐를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변화를 받으려면 이 거짓나, 사실 밖에 모르는 거짓나가 참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진선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깨닫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성불. 내 마음속에 이룰 성자. 뭐를 이루는 거요? 불, 불은 너요. 진리야. 진리를 이루는 거. 불교에서는 그렇게 성불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견이라고도 부릅니다. 정견. 이제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사랑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올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이 조산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조산아를 하면 이게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호흡도 곤란하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키웠는데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더 좋다는 거야. 옛날에는 전만에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 미숙아들이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뇌가 아직도 미숙해 가지고 이 뇌 속에 이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그 중추가 있는데 그게 발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체온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히터가 착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좀 올려주고 또 애기가 너무 체온이 올라가면 또 히터를 끄고 이래서 자동 조절을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희한하게도 여러분 중에 여자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체온을 조절할 줄 안다. 손 안 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들었으면 제가 청량리로 특별히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내 체온을 조절할 줄 몰라요. 체온은 내가 체온이 내려가면 하나님이 생명이 상구 체온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내가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명을 상구의 체온 조절 중추에다 보내서 체온을 조절해요. 나는 내 체온을 조절 못해요. 나는 그저 추운 것을 느끼면 뭐예요? 옷을 또 껴있고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죠. 자, 근데 얘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이 엄마의 체온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요. 참 귀신 구칼로. 이런 것을 보면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면 엄마의 체온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의 체온이 내려갔다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체온 동조 현상이라고 해요. 참 이것이 근데 이게 여자가 엄마가 아니고 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별로야. 그런 현상.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랑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여기 우리 언니가 동생을 옆에 앉아서 사랑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은주씨가 모르는 여러 가지 현상이 좋은 생명 현상이 사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처럼 값이 나가고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은주라는 엄마가 아들을 돌보고 잘 키우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지를 이런 주를 뭘? 몰랐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일하고 돈 벌고 자꾸 이런 면에서만 가치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사랑 중심으로 내가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는 참나와 거짓나가 있죠. 그래서 이 참나는 이 성경에서는 거짓나가 참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거듭난다 그럽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확 달라지는 거야. 이때까지는 돈이 최고야. 출세를 해야 돼. 유명해져야 돼. 막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유전자에 뭐가 되는구나? 생명이 되는구나. 이것을 다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거듭날 나게 하는 에너지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 거듭나면 거짓나가 참나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에너지로 힘을 받아야 돼요. 찬물이 뜨거운 물이 되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열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듯이. 그래서 찬바람 나는 상구가 따뜻한 상구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만 찬바람이 생생 부는 상구가 따뜻한 상구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따뜻해질 때 정말 내 가슴속에 사랑이 있을 때 드디어 내 유전자들은 켜지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뭐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에너지는 사랑 에너지인데 그것은 누구의 사랑 에너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그래서 이 사실의 나는 사랑도 모르고 그냥 돈과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면서 정신없이 뭐예요?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없어지는 나가 사실의 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나는 결국은 뭘로 돌아갑니까? 본래 내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너는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진실의 나는 뭐예요? 진실의 나는 진실의 나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해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의 나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의 나 즉 거짓 나로에서 참나로 하나님의 사랑 곧 생명을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변해서 거듭나서 참나로 변화를 받은 나가 이게 진실의 나인데 그래서 이 진실의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 뭐예요? 나는 나 내가 여기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짓 나에서 내가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으니 나는 참나가 됐다. 그것이 진실의 나다. 그래서 이 진실의 나는 무엇을 가진 나다? 생명 생명 곧 뭐예요? 영생 영생을 가진 나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뉴스타투라는 것은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으로 거듭나서 참나가 돼서 여러분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돼? 네? 네? 생명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돼서 생명 영생을 안고 내가 죽더라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 들었다가 나중에 깨게 돼 있다. 는 것을 믿는 게 좋을까? 안 믿는 게 좋을까? 그렇죠? 믿는다고 여러분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것은 긍정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꽃이 있다. 이게 뭐냐? 그럼 뭐예요? 아, 그게 나 아니지. 색깔은 연분홍색이네? 음. 자, 이것은 난이고 색깔은 연분홍색이다. 이거는 얼마 동안 이렇게 피어 있다가 결국 꽃이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이 난을 소개하는 사실입니다. 문전의 교입니다. 이 같은 난을 보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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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해 연습을 해라. 이런 말은 그게 뭐냐 말하면 설악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거를 저 설악산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를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본 설악산보다 뭐예요? 오늘 보는 설악산이 더 멋있고 또 내일 보는 설악산이 어떻게 점점 더 멋있냐 그래서 옛날에 보던 꽃 어저께 본 꽃 오늘 보는 꽃 같은 꽃이라고 점점 더 뭐예요? 이쁘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낀다는 것은 어디서 느끼는 거예요? 이 뇌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서 느끼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뇌파 뇌파를 바꾸는 건 뭐예요?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 진선미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내가 더 더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꾸 연습을 하면 보고 하 하 하 이렇게 생긴 하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 강의를 스위스에 가서 했어요. 스위스 알프스 산에 스위스 알프스 산에 군 막사들이 많아요. 거기는 모든 국민이 뭐예요? 다 군인입니다. 군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수시로 와서 훈련받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죠. 거기서 산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군대 막사를 빌려가지고 했어요. 훈련이 없는 동안. 그래서 제가 스위스 사람들에게 이런 강의를 했죠. 이 아름다움을 보는 뭐예요? 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사랑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해요. 사랑을 주는 것도 연습을 해야 해요.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으면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하루는 우리 집 사람을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한테 멋있는 말을 하는 거를 웃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상도 남자들은 옛날에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들이라고 이래요. 아주 여자를 폄하하고 여자한테 그냥 말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죠? 채은희 씨. 많이 당했죠. 무뚝뚝한 대구 남자. 가시나들이 뭐. 그래서 여자들에게 저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은 그거는 경상도 남자로서는 뭐예요? 창피한 일이에요. 남자로서 창피해. 그건. 참 희한하죠. 그런데 비하면 전라도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은 참 따뜻한 말 한마디 잘해요.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우리 집 사람한테 무슨 따뜻한 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버렸다면 못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요. 그런 말 하려고 좋은 말 해 주려고 생각만 해도 뭐 도다. 내가 닭살도다. 그거 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놀라운 생각, 이런 걸 주는 것은 영이니까. 영적 에너지가 와서 내 팔을 쫙 변화시켜주면 내가 제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나 얻었어요. 닭살이 막 돋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래도 했어요. 여보, 왜? 나는 눈 깜빡이는 시간이 아까워. 간지럽죠? 닭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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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할 거 없어. 중요할 거 없어. 그거를 우리 남편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장모님이 닭살 돋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거는 지금 생각해봐도 뭐예요? 멋있는 말을 했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말다툼하고 좀 기분 나빠졌을 때 우리 집사람도 그 생각만 하면 뭐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력, 연습이 필요하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구름이 그렇게 멋있냐.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아름답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다 긍정적인 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꽃도요. 그래서 제가 스위스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를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강의를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참 천주교가 된 김에 왜?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이 있죠. 그렇죠? 이 성 프란시스코는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인데 성 프란시스코가 가면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들이 억고 위에 앉고 이 새들이나 동물들이나 이 성 프란시스코는 하나도 커거든요. 노르들도 오고 심지어 뱀들도 순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의가 끝나고 나왔어요. 자기는 이상구 박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유전자니 뇌파니 이런 것은 몰랐지만 자기는 항상 그 생각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스위스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시계 아닙니까? 그렇죠? 스위스 시계. 그럼 시계 만들 때 쓰는 뭐예요? 돋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는 돋보기가 렌즈를 아주 잘 만듭니다. 시계를 만드니까 뭐예요? 렌즈가 정확하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렌즈를 잘 깎고 그래서 스위스 렌즈가 최고죠. 스위스 렌즈는 자이스인가요? 그러면서 저보고 선물을 주겠대요. 무슨 선물이냐 하니까 시계 들여다보는 시계공들이 쓰는 자이스 렌즈를 주겠대요. 그래서 아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고 이 알프스 산에 이 쬐끄만한 들꽃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가서 들여다보래. 그냥 아 들꽃 이쁘다. 그 정도 해도 이쁜데 이거를 뭐예요? 돋보기를 대고 가서 그 속에 들여다보래. 황홀하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선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고요. 그 알프스 산을 돌아다니면서 막 뿅 갔어? 이 쬐끄만한 꽃을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요. 막 그 안에 꽃술, 수술, 암술, 막 이래가지고 막 황홀해요. 정말 황홀한 궁전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홀랑 빠져가지고 그 스위스 알프스 산에는 특히 들꽃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똥 싸는 거야. 그래서 막 소똥 묻는 줄도 모르고 막... 와... 정말... 저는 그걸 보고 뭐를 느꼈냐고 하면 하나님이 제 유전자 켜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들꽃들도 별 볼일 없이 보이는 들꽃들도 그렇게 속을 이쁘게 만들어 놨어.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랑 그 생명을 많이 주고 싶어요. 많이 줘가지고 유전자도 뭐예요? 많이 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엄마도 여기다 엄마 다 해봤겠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아기에게 가능한 한 더 사랑을 뭐예요? 많이 주고 싶잖아요. 아기는 몰라도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돼도 나는 가능한 사랑을 주고 싶고 가능하면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게 해주고 싶잖아. 그렇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까꿍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뺀 것이 웃고 응 근데 그 그 확대경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 상구한테 뭐라 그러는데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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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달에 폈다가 지고 그런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꽃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그것을 느낄 때 나는 아 그 들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표현하고 싶은 무엇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곧 까꿍들이었다 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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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진실 그 그 들꽃 보잘것 없이 보이는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네.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진실을 어떻게 해요? 느끼면서 그 진실을 맛보는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진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뭐요? 느끼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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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자꾸 출혈이 되니까 자꾸 헤모그로빈이 떨어져서 자꾸 피가 모자라게 돼요. 자꾸 빈혈이 오고 그래서 자주자주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 뉴스타 프로그램 도착해서 시작할 때부터 아마 상당히 피가 모자라지 않는가 지금 수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자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일단 지우가 컨디션이 비닐 증세가 진짜 심하게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갔는데 세상에 헤모그로빈이 10.1이었대요. 10.1이면 건강한 정상은 아닌데 아주 정상에 가까운. 그래서 수혈을 받고 난 후에 기간이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10.1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좋은 사실이야.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지우도 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들 놈들은 자꾸 엄마한테 신경질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든 엄마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고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이거 닭살 돋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용기, 그 쑥을 버리고 그 용기를 한번 내서 엄마한테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엄마가 그냥 뾰용! 그렇죠? 상상만 해도 그렇죠? 지우 한번 해볼래요? 지금 엄마한테? 했어요. 우와! 했대! 했대! 그래요. 이게 무슨 뉴스타트 왔다고 해도 방법론적으로 뭐를 해 줄 수는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 엄마 저한테 자꾸 박사님 병원에서는 이제 뭐 해 줄 게 없는 거고 그런데 뉴스타트에서는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역시 뭐예요? 사랑, 그렇죠? 생명, 그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병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뭐예요? 월등히 놀라운 현상을 일으킬 수? 이다이 말라! 이랬죠. 알겠지, 조연이? 조연이가 참 똑똑해요. 이 말귀를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는 거 보면 희한해! 이게 머리가 명석하게 돌아와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내 내면을 지배하도록 연습하고 노력할 필요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벌려서 죽으셨다며 그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십자가만큼 우리가, 우리의 의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십자가만큼 아름답고 심오한 뜻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풍겨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공부해가는 것이 이부세미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영생을 주셔놓고 싸우려는 거예요. 힘도 안 주고 싸우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잘 싸우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아십니까? 영생부터 뭐예요? 탁 주고. 그리고 싸워봐. 그렇죠? 네가, 그리고 힘이 딸리면 뭐예요? 언제든지 나한테 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워놓고 부족하면 또 와라. 언제든지 사단하고 싸우다가 힘이 딸리면 언제든지 또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또 은혜를 뭐예요? 은혜라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얻으신 분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분이고 이미 여러분의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최종 결제는 뭐예요? 결제는 도장이 쳐졌다, 결제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날라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그래? 결제 끝났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술 먹어도 되겠네? 그런 사람은 아무런 결제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뭐가 웃는 사람이요? 감동이요.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는 감동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인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그게 틀린 말이죠. 그러면 결제 다 끝나면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거는 감동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 말 잘 듣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봐야지. 그렇게 되면 성공할 사람 있소서? 없어요. 이미 결제가 뭐예요? 끝났으니 나는 감동적이다. 감사하다. 자,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러면 사단아 나를 한번 넘어뜨려봐.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할 수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 감동이 없으면 인간적인 이론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지인아와 참나와 거짓나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참나는 뭐를 가진 사람이요? 명생을 가진 사람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누가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자격이 있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뭐예요? 인치셨다. 결제를 끝냈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왜?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다 이룬 것도 뭐예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인처 뭐예요? 결제를 끝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는 간다. 이렇게 돼있어. 아시겠죠? 믿음을 붙잡고. 그러니 앞으로 고생이 좀 되더라도 싸울만 해요 안 해요?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싸울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워도 여러분 참 이 사단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우가 그냥 즉각적으로 엄마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했대. 아시겠죠? 사실 지우가 이래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말이 잘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지우가 참 정말 희망이 뭐예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쑥스러워가지고 자꾸 내가 살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쑥 때문에. 그래서 이 쑥을 이겨야 됩니다. 쑥을 이겨요. 저도 엄청 쑥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엄청 쑥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린 만주에서 살았는데 장춘에서 일본 사람들, 우리는 아주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 사람 대우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전부 뭐예요? 일본 사람으로 본 거야.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한 거예요. 8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일본 새끼들 다 뭐예요? 죽여라 하고 몰려오니까 이제 막 급히 우리도 막 아 한국 사람이다 이럴 수도 없어. 그냥 막 일본 사람들 타는 기차 타고 막 한국으로 내려와서 부산 가서 이제 다 배 타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아주 끔찍했댑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가 43년 5월생인데 그게 45년 8월이니까 만 두 살하고 뭐예요? 한 3개월 됐네요. 그 두 살, 만 두 살, 3개월 짜리가 아주 끔찍한 거를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끝났을 때 부산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상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래서 기가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유전자가 다 꺼졌어. 그래서 항상 기운 없고 맨날 아프고 배탈 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배탈 나고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병원도 이렇게 없었어. 그래서 가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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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빠졌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을 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이게 귀를 좀 넣어줘야 된다고 자꾸 뜸을 뜨네. 여러분, 두 살 2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뭐예요? 쑥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막 까악! 귀를 더 빼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막...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불면증이에요. 몸이 엄청 약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니까 출석을 부르는데 다른 애들은 누구누구 예! 예!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출석 부르는 게 어떻게 겁나고 정말 완전히 그리고 뭐 웃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웃을게 소리하면 웃지도 못하고 손들어서 질문 웃기지 마세요. 절대로 못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뭐예요? 그 원지에다가 긁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등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잉크 밀어가지고 참... 그래서 잘못 걸리면 시커먼 거 걸리면 보이지도 않고 또 잉크 부족해지면 뭐예요? 허위해가지고 무슨 글씨도 안 보이고 저는 시커먼 거 허위한 거 걸리면 뭐 빵점이야 시험지 바꿔달라는 말을 못해 그런데 선생님이 꼭 와보고 이 자식은 말도 못하니까 와서 시험지를 보고 바꿔주고 그랬어요 그런 상구였어요 그런데 저도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쟤네들처럼 막 배꼽이 떨어져 나가라고 뭐예요? 깔깔거리고 웃고 싶더라고 웃고 싶어 그런데 그걸 못 웃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수학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얼짱, 몸짱 근사하게 생긴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다 동경의 대상으로 나도 저런 남자가 되면 마나 좋겠나 이랬는데 그분이 담임선생님이 돼가지고 하루는 우리 집에 방문을 오셨어 오셨는데 그때 이제 해피림은 우리 엄마 동생 이쁜 이모가 있었어요 아 이 담임선생님 이모한테 홀딱 반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선생님이 상구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구가 탁 변하면 야 이거 능력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모도 관심을 같이 끄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 분은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이 담임선생님이 난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아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내가 직접 지명한다 그래서 저는 누굴 지명하려고 그러나 그 이상한 얘기다 뭐 조금 뭐예요 찜찜한 얘기죠 이제 선출이 됐어요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제 2부 반장은 이상구래 제 다리가 후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반장부터 나가서 당선 소감을 얘기하래요 여러분들의 지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반장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짝짝짝 그 다음에 이상구 나왔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뭐가 됐뻔인 거예요 애들이 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똥대뻔 그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교무실로 오래 이제 끝나고 교무실에 갔던 담임선생님이 미 상부야 네가 변해야 된다 그건 오랜만이야 나도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네가 변해야 돼 뭐 담임선생님이 변화시킬 줄 줄 알고 그날 책가방을 들고 그래 변해야 돼 변해야 돼 변해야 되는데 뭐부터 변할까 웃는 것부터 좀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집에 가면 오늘부터 뭐예요 웃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놓고 아무도 안 보이게 보면 집에 뭐 아무도 없는 거죠 거울 딱 앞에 놓고 연습 시작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내고 하니까 어떤 놈이 아무도 없는데 집안에 아무리 아무도 없어 어떤 놈이 그런지 모르겠어 그 새끼가 누군가 봤더니 나야 자 보세요 이때까지는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나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날 담임선생님이 네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변하고 싶은 이상구는 형성되어 있지를 뭐예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구 이상구 속에 진실의 이상구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 이상구를 계속 눌러가지고 웃지도 못하게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사단이 저를 뭐예요 이런 뉴스타트 할 수 있는 어떤 소질을 좀 뭐예요 제 속에서 보고 이 새끼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계속 눌러가지고 크지 뭐예요 못하도록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 담임선생님 해가지고 우리 이모도 이용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 속에 있는 싹수를 뭐예요 이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어저께 우리 김문호 씨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뭐예요 선택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뭐예요 받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게 나야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상구의 참나는 변하고 싶은 나야 그렇죠? 이 거짓나 자아는 뭐예요?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야 그거는 결국 이 참나는 누구요? 참나는 하나님 거짓나는 뭐예요? 사단이 형성시켜온 이거를 이 하나님이 주신 나 내 속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형성시킨 참나와 변하지 말고 이 싹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과의 뭐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처음으로 참나와 거짓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에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그 나이에 뭐예요? 진짜 깨닫혀요 그래서 좋아 내가 보고 지금 휘 하고 비웃는 새끼는 이거는 거짓나야 그렇죠? 이건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 나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비웃으면 이 자식을 짓밟아버려야지 그래서 또 하니까 또 이 자식이 또 휘! 그래요 시끄러워 이 자식이 시끄럽다고 그래서 또 웃고 또 휘! 하면 또 시끄러 기죽지 않았어 이 속에 굴복하지 뭐예요 안 왔다고 맞으겠죠? 굴복하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 그거 하니까요 아 얼굴이 달라지다 3일 후에는 이제 소리 내서 웃고 그러니까 또 새끼야 또 휘! 시끄러워 그래서 일주일 지나니까 그 당시까지는 상구라는 놈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애들이 관심이 없어 왜 한쪽 구석에 꽃 안으로 보리 자르고 짓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얼굴이 일주일 지나니까 화내줘 애들이 어? 야 상구 이 자식 얼굴 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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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직업을 뭐예요 좀 맡기 시작한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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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용기가 나서 더 크게 웃는 연습 아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우스갯소리 하면 아하! 아하! 이제 웃는데 야 웃어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옛날에는 애들은 아하! 하하! 하고 웃으면 저는 그냥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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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어 제가 이제 목표를 딱 세웠어 이번 여름방학 24일 동안에 내가 이 방학만 끝나봐라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거야 어? 목표를 써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방학 우리 외할머니 집 이제 이제 과수원 응 한복판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리 야호! 하니깐 저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고 우와 내 목소리가 이렇게 멀리 갈 수도 있구나 이것도 느끼면서 이제 하하하하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사실은 웃음 치료의 원조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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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 1959년 그렇게 됐을 거예요 1958년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크게 웃는 연습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 돌아와서 이런 바 끝나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애들이 와하! 왁자 하고 웃는데 제가 제일 뒤에서 오하하하! 애들이 불러 상구 아이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쑥을 이기고 응 잘 웃고 그리고 말도 할 줄 알고 이래서 드디어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싹이 트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쑥해지면 안 돼. 쑥해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젊은 여자가 빌라 4층에서 사는데 불이 났어. 그런데 소방관들이 와서 그물도 치고 뛰어내리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이 여자가 안 뛰어내리는 거야.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빤츠만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뛴다는 거라. 창피해서. 소방관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뛰라 그래도 빤츠 바람이라서 안 된대. 그래서 결국 소방관이 안 뛰면 빤츠도 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예요? 빤츠 타면 큰일이야. 그래서 확 점프, 점프. 점프 했더니 그 다음 날 동아일보에 뭐예요? 크, 용감한 젊은 여인이었다 했지. 뭐 동아일보에 뭐 빤츠만 입었다라 이렇게 썼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 스타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그 힘을 주셔서 쑥을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아이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